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분야가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살률이고요. 그리고 빈부갈등, 남녀갈등, 세대갈등 이런 사회 갈등지수가 해마다 계속 높아지면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갈등지수가 높은 사회는 동시에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죠. 게다가 갈등이 많은 사회는 그에 따른 여러 비용들이 지불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뤄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심화시키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수많은 갈등이 일상화되고 행복한 웃음보다는 서로 다투고 욕하는 소리, 분노하며 공격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화합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 사회, 불통 사회,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닐까 사도행전을 통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땅의 자신이 아닌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그룹들, 우리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방과 소통이 어려운 이들과 최대한 소통하기 위해 또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공감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요즘 젊은이들이 또 어린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요즘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밈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밈이 뭔지 아시나요? 밈?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밈과 신조어에 대한 퀴즈를 몇 가지 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좀 오래되고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한번 머릿속으로 맞춰보세요. 스불제. 아시는 분은 스스로 1점을 매기시면 됩니다. 스불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다. 이런 뜻입니다. 편백족. 무엇일까요? 편백족. 아시는 분은 또 1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편백족.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백화점에서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그런 요즘 세태를 편백족이라고 부릅니다. 밈과 관련해서 퀴즈를 내볼게요. 나 이거 안다 하면 1점 스스로 매기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너 정말 농협은행. 너 진짜 기업은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거래 은행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데 너 정말 농협은행. 이 발음이 뭐랑 비슷하냐면요. 너무 이쁘네. 농협은행. 기업은행. 귀엽네. 이걸 이런 식으로 요즘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뭐가 연상되는지 한 번 또 생각해 보세요. 탕탕. 왜 총을 쏘지? 이렇게 생각하면 점수를 얻으실 수 없고요. 요즘 제일 유행하는 밈에 사용되는 노래입니다.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후루후루. 그래서 이런 유행과 최대한 거리를 떨어뜨려서 경건하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저희 아들들도 집에서 맨날 탕탕. 후루후루 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것도 밈인데요. 이걸 듣고 뭐가 떠오르시는지 한 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면은 여기서 혹시 이제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괜찮아였는데를 떠올리신 분 있으시면 진짜 축복합니다. 그분만 오늘은 딱 축복이 몰아서 임하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는 또 밈이 있는데요. 뒤에 이제 닝닝닝닝닝닝 이런 멜로디가 요즘 젊은이들은 떠오릅니다. 이거 다섯 개를 혹시 다 맞추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이제 이 다섯 개를 나는 이 다섯 개 중에서 한 세 개 네 개는 안다 하는 분은 문화적 나이가 한 20대 정도인 걸로 인정을 해드리고 청소년과 소통이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청소년과 소통은 힘들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은 sns 중독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회개하시고 스마트폰을 멀리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언어들 난곳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이 기적이 왜 일어나게 되었나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기에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서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냥 유대인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고 난지 8일 만에 한례를 받지 않았지만 외국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몰려들어서 모여 있는 상황에서 5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비는 하나님께서 이 5순절에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바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언어들로 말하게 되죠.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여러 곳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제와 그로 말미암은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각각 자기가 난 곳에 그 방언 서로 다른 언어로 듣게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놀라면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에서는 이 소동 한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어디에서 와서 모여 있는지 그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 뒷부분에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우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방언을 말한 것 그 자체를 가장 놀라운 기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장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어도 샬라샬라 다 말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했느냐 어떤 언어로 말했느냐보다 무엇을 말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방언으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콜라콜라 사이다 사이다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무화지경에 빠져서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할 때 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통 어떻게 사용되는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보면요. 누가복음 1장 49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찬양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일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일이죠. 구약에도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1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험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아멘. 여기서 집중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방금 읽은 인용구절에는 큰일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거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강한 손이라고 할 때 강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또 큰으로 번역되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10편 71편 1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다윗은 지금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극률이 여겨주신 일에 대해서 큰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의 고백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써 우리에게 또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순절에 모여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하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그토록 소원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여러 나라의 말로 다 같이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9절부터 11절 보면 지명이 많이 등장해서 좀 어려운데요. 한 번 더 우리 좀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렌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 도다. 하고 아멘 여기에 여러 나라들이 여러 지역들이 등장합니다. 이 등장하는 순서를 지도를 참고해서 보면 동쪽부터 서쪽으로 가면서 로마가 맨 마지막에 언급되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추가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주변 모든 나라들 그리고 온 세계를 대표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과 아주 멀리 있는 대표적인 섬나라와 멀리 있는 이방제국까지 골고루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양한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 이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들에 다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하는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이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구약과 이 목록들이 연관이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에 가면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이방 나라들, 이방의 지명들이 쭉 등장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들을 한 번에 두루 언급하는 부분은 창세기 10장과 사도행전 2장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창세기 10장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명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자세히 대조해보면 매우 비슷한 지역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어떤 내용인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은 상태에서 노아의 아들들인 샘과 함과 야벳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살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면서 나오는 목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0장 다음 창세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며 명령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존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흩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실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더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게 하자라고 하면서 바벨탑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창세기 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 이제 창세기 11장 7절과 9절에 혼잡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장 6절에도 등장하죠.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라고 할 때 소동이라는 말이 혼잡하다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이로 인해 인간은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2장 5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여러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는데 이제 5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소통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5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 장면을 바벨의 역전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바벨의 역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이루시는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바벨의 역전입니다. 소통이 단절되고 분열하며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이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며 소통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된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이고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한마음 한뜻을 품으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큰 일을 이루어냈다 하는 점에서는 대단하죠. 그러나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스스로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이기심과 미움과 욕심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할 수 없고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매우 드물게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을 품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한 결과로 이어지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분열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만큼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은다고 해도 이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갈등의 비용을 줄이고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역사 속에서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지도자들 누가 있느냐.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분열된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려는 시도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죠. 그러나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면 모을수록 악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사건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것은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이면서 동시에 더 큰 악을 힘을 모아서 이룰 인류를 향하여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신 은혜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의 의미 또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됨을 나타나는 이 족보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던 언어가 다시 나뉘기 전에 하나였던 상태처럼 회복되는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바벨탑 사건 이후로 불통과 분열의 현상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봉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되돌리셔서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큰일이 선포되고 듣게 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하고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네 갈릴리 사람들이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나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음 장면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은 3천명이 넘는데 다양한 지역 다양한 문화에서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각각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일 안에서 감격하며 변화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되게 하십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 온전한 한해듬이 이루어져서 다툼이 전혀 없고 분열이 없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난달에 쭉 묵상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이야기 안에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분쟁들이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때 분열의 조짐이 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 참된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지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도록 새겨주셔서 억지로 지키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바람같은 소리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을 힘입게 하십니다. 또 불의 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전 인격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된 우리가 갈등하고 분열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바벨탑의 저주를 축복으로 되돌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소통하게 되고 하나 됨을 이루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각자 심령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게 우리가 성령을 강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모든 성도들의 어금니가 금으로 바뀐다든지 모든 성도들이 뒤집어져가지고 한 시간 동안 이상한 환상을 본다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삶의 태도와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전 인격이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충돌하고 분열하던 이들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게 되고 하나 됨을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바르게 알고 그와 같은 일들을 사모함으로써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에이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자연적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 동일한 인종, 비슷한 소득 수준, 비슷한 정치적 견해, 공통된 조상, 똑같은 억양, 동일한 직종 따위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초자연적 원수들의 집합체다.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그저 세상 기준에서 하나 될 만하네 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저렇게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구나 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오순절에는 하늘에서 땅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다양한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다양한 언어를 가진 열방을 모아 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 둘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신앙교육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기도할 때 반복적으로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이드니 헤드니가 울고 있는 사람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마음이 자꾸 울컥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손잡아주고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많아가지고 약해가지고 어디다 쓰나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저도 좀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물론 성령을 힘입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MBTI로 따지면 T가 되면 안 되고 F가 돼야 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지 말고 다 공감해 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성향이 있을 테지만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을 때는 이 세상에 연약한 이들을 향하여서 함께 울며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내가 미술 관련해서 강의 같은 걸 하는데 미술과 예술을 창문에 비유하면서 세상을 보는 창문의 역할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집이라면 창문을 많이 내야 한다. 깨끗한 앞마당에만 창문을 크게 내놓아서는 안 된다. 지하실에서 보는 시선도 우리는 가져야 되고 뒷골목에 어둡고 더러운 곳에도 창을 내서 그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붕에도 창을 내서 하늘을 볼 수도 있어야 한다. 창문이 많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창문이 많으려면 집이 튼튼해야겠네. 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창문을 많이 내려고 해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가지고 있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향해서뿐 아니라 피터지는 전쟁터를 향해서도 창문을 내고 그곳을 바라보며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깊이 공감하고 경청하면서 그 말뜻을 이해해주는 능력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요즘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 많다고 참 문제다라고 하는 소리가 많은데요. 성령의 사람이 가진 능력은 모든 이들을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손잡아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세상에서도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 혼자 기분 좋은 샬라샬라 방언기도만 하면서 내 소원만 열심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즘 말하는 마음챙김의 명상의 시간으로 내 마음만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의 아픔과 상처에 함께 절망하고 공감하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의 편애까지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큰 일을 전달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